왜 이렇게 애도는 소리가 있어요. 어디가 가. 잠깐만. 한남량 후는 저렇게 감염자가 되셨네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음 미션으로 출발하실 건데. 차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숨을 가는 차원에서 빨리 차에 타면. 아니, 거슴 몰입한 거지?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할게. 아, 정말. 여러 번 여섯 명이 내 웃음을 되돌려줄 일이라 지방이 많아. 우리가 이 일에 웃음을 되돌리면 주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린 존인데 파란색으로 해. 빨리 가. 그린색이 아니잖아. 갈게요. 가. 만화처럼 하다, 만화처럼. 점점 더 로버트처럼 변해가. 자, 국립생태원에서 단 하나 남은 웃음 백신을 찾아. 단 하나 남은 웃음 백신을 찾아 인류를 구원하죠. 단 하나 낼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곧 돋고 우리 팀께로. 솔로시 소금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료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단 하나만은 무슨 백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곳 국립 탱크원은 분노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최후의 안전지대였으나 무슨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져서 악의 무리들에게 점거당한 상태입니다. 탱크원에 있는 연구원과 경호원을 피해서 무슨 백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슨 백신은 이곳에 어딘가에 위치한 백신 보관실에 있는 곳으로 추적됩니다. 그 보안을 뚫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신분증이든 빨리 연구원의 신분증을 찾아서 무슨 백신을 빼돌리셔야 합니다. 무슨 백신을 찾은 단 한 사람만이 인류를 구원한 튜브에 오르죠. 연구원들한테 신분증을 연구원들한테 신분증을 여긴 좀 덥네 여긴 더워 뜨거워 아 저 연구원 아 저 연구원 어 여깄다 신분증 아니 잠깐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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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분증이 있었네 어 야 뭐야 야 어 야 야야 어 어 och 어 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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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구원들이 이름표를 떼고 와야 하는 거 같아. 느낌이 그래. 왜냐하면 이름표를 다 달고 있잖아 연구원. 아 이게 이게. 그거를 그냥 뺀 거야. 아 잠깐만. 위치가 눈 찢어지잖아. 그거를 우리가 그냥 뺐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같아. 그럼 이름표를 띄면 그중에 연구원들이 많잖아. 연구원 중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야. 왜냐면. 그런 거 같네. 이름표를 붙이고 있잖아. 연구원들이 이름표를 붙일 리가 없지. 그래. 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오고 있어. 웃기고 있네. 야. 웃음이 없어. 없어진 지금 여기야. 진짜 웃기고 있으면 다행이지. 아무래도.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걸 네가 지금 정리를 했네. 진짜 뻔뻘해졌네 이 형. 왜 이렇게 뻔뻘해졌지. 내가 지금 생각한 걸 네가 얘기해. 내가 아까 등을 한번 떼어보려고 딱 그랬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